아, 이게 그림이 아까 그보다 더 좋은데? 아니, 이건 봐서 시원하게 어, 이거 너무 좋아. 그림이 아주 좋아. 야, 이거 시원하게 먹어? 아니, 봐라. 이거 떠. 뜨는 것도 좀 보여주게. 이쁘게 떠. 아, 이걸로 떠,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공동. 오케이. 나를 줘, 나를. 자, 물김치. 내가 좋아하는 물김치. 자, 우리 박철이 형님, 여기 맛있게. 생큐 생큐. 와, 우리 아내 장, 생큐. 친하게 지내자, 아내 장. 공감하십시오. 오케이, 생큐. 언니, 찹쌀밥 안 나와. 뭐가? 찹쌀밥도 지겨워. 와우, 아니. 이거 뜨는 걸, 이게. 이게, 이게 머음직스러워. 못 뜨는 게. 와우. 서비스를 내가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잘한다, 제대로다. 오빠, 올해 만나자. 올해, 올해 만나자. 올해 만나자. 올해 만나자. 친하게 지내자, 그래. 친하게 지내자. 건강.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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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여자보다 낫다, 야. 진짜 잘해. 시원하게 잘 뜨네. 원래 서비스 메뉴입니다. 서비스? 진짜 잘해. 우리 아내 장은 아마 오디오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 팬들이 아주 되게 친숙할 거예요. 응. 오케이. 아니, 그러면 일본은 마삭하겠네. 응? 우리 아내 장이 일본 통이야. 그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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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맛집을 많이 안다 이거야. 그지? 응. 맛집을 많이 안다네. 어우, 난 이 여름에 솔직히 여기다 소면 말아보고 맛있지 않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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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여기다가? 응, 맞아. 일단 소면 좀. 얼음 동동동 띄우고. 뭔가 여기다 소면 말아 먹으면 최고지. 아우, 짱.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와우. 좋아요와 구독, 난폭하게 눌러주세요. 빠방. 빠방.